데드락의 exampl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가 여기 보시는 코드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함수는 work1이라고 하는 코드고 두 번째 함수는 work2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지금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스레드, 스레드를 통해서 뮤텍스를 하기 형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work1에서는 첫 번째 뮤텍스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뮤텍스를 요청하는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뮤텍스를 먼저 요청한 후에 첫 번째 뮤텍스를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두 개의 뮤텍스를 얻은 다음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인계 영역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와 두 번째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두 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봤던 예제는 스레드인데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첫 번째 프로세스가 퍼스트 뮤텍스를 갖다가 얻어오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문맥 전환이 이루어져서 OS가 현재 이 첫 번째 프로세스를 갖다가 대기큐 또는 웨이트 상태에 레드큐 대기큐에 입력한 후에 문맥 교환에 의해서 현재 지금 아무것도 일을 하고 있지 않든 두 번째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CPU를 이용하게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프로세스는 함수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뮤텍스를 먼저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뮤텍스를 먼저 얻어오고 다음으로 진영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문맥 전환이 발생이 돼서 그 다음 레드큐 상태에 있던 첫 번째 프로세스를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CPU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뮤텍스는 첫 번째 뮤텍스는 얻었으나 두 번째 뮤텍스는 두 번째 프로세스가 가져갔기 때문에 두 번째 프로세스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계속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고요. 그럼 만약에 또 문맥 전환이 발생이 돼서 OS가 기회를 두 번째 프로세스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프로세스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트 뮤텍스를 첫 번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프로세스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바로 교착상태의 하나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교착상태의 네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이 상황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 보면 이 세컨드 뮤텍스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프로세스가 세컨드 뮤텍스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점유해야 되는데 점유를 하지 못하는 이미 하나의 자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프로세서만 이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조건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상호배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상호배제 조건을 일단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홀드 앤 웨이트 점유 및 대기인데 첫 번째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뮤텍스는 점유했으나 두 번째 거는 점유하지 않고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비선점인데요. 첫 번째 프로세스가 두 번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세컨드 뮤텍스를 만약에 선점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비선점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영 대기인데요. 첫 번째 프로세스가 이 첫 번째 뮤텍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두 번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 두 번째 프로세스가 만약에 나중에 첫 번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뮤텍스를 요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환영 대기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대들하게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모델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버텍스와 엣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버텍스 즉 노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프로세스와 리소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청 엣지와 그 다음에 할당 엣지 리퀘스트 엣지와 어사인먼트 엣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청 엣지는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화살표가 P에서 R로 향하고 있고 할당 엣지는 이미 그 요청에 대한 승인이 나서 그 자원이 특정 프로세스에 할당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R에서 P 방향으로 화살표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를 보면 프로세스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리소스는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네 개의 하나의 동일한 자원에 대해서 네 개의 인스턴스 즉 앞에서 그렇게 살펴본 것처럼 프린터가 네 대다 그렇게 되면 이 점이 네 개가 지켜있게끔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청에 요청에 지는 P에서 R로 이렇게 자원으로 향하게끔 됐고요. 그 다음 어사이먼트 즉 P가 특정 자원 R, J의 인스턴스 즉 하나를 취했다 가지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보면 검은색 점에 있는 부분이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것처럼 프로세스가 세 개가 있네요. P1, P2, P3 그 다음 자원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R1, R2, R3, R4 네 종류의 자원이 있고요. 각각의 자원에 보면 R2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가 두 개네요. 그 다음 R4는 인스턴스가 세 개입니다. 즉 자원의 유형은 같지만 거기 자원의 동일한 자원이 세 개에 있다는 뜻이고 여기는 두 개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P1 경우를 한번 보면 P1은 R2의 자원을 현재 이용을 하고 있네요. 한 단원에다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 Ri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 다음 R2 같은 경우는 R1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또 R2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R3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3는 자원을 R3만 있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고 다른 요청을 잊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P1 입장에서 보면 자원을 홀드한 상태에서 점유한 상태에서 대기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자원은 하나의 프로세서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 상호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청을 했는데 바로 취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비선점형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환영되기 이 환영되기 부분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지는 않죠. 여기까지 가다 말았고요. 환영되기는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단한 상태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보면 P1 입장에서 홀드 앤 웨이트 그 다음에 각각의 자원을 하나의 프로세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배제 그 다음에 비선점형 그 다음에 보면 홀드 앤 웨이트 하면서 이렇게 환영되기 형태가 전제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다 사이클이 환영되기 상태가 있는데요. 따라서 P3가 R2를 요청함으로써 여기 여분의 자원이 인스턴스가 있으면 할당을 해주겠지만 할당이 여분의 자원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P3는 계속 대기 상태에 빠져 있을 거고요. 즉 홀드 앤 웨이트 상태가 될 거고 P2도 두 개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홀드 앤 웨이트 상태에 빠지게 있고요. P1도 홀드 앤 웨이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즉 서로 상호 배제이면서 점유 대기이고 그 다음에 비선점 형태이면서 마지막으로 환영 대기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금 결국 교착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환영 대기는 있지만 교착 상태가 아닌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P1과 P3 사이에 환영 대기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2를 보면 P2는 홀드만 하고 있는 상태고 P4도 홀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환영 대기는 존재하지만 P2는 홀드 앤 웨이트 즉 점유 대기 상태가 아니죠. 따라서 언젠가는 P2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작업을 마치게 될 거고 따라서 그 수행하는 작업을 마치게 되면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해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P2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릴리즈를 할 거고요. 해제를 할 거고요. 만약에 P1이 요청한 자원이 계속해서 P1이 요청하고 있다고 하면 이 자원을 P1에 할당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환영 대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 현재 상태는 환영 대기가 존재하고 몇몇 프로세스가 비선점에 명의면서 점유 대기를 하고 있지만 점유 대기를 하고 있지 않은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들에 의해서 자원이 해제가 될 거고 환영 대기는 사라지게 되는 대들하게 빠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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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